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형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관계론 특강 47번째 시간 아주 야무지게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분 좀 특이합니다. 2시간 정도 밖에서 있다가 들어갑니다. 도대체 왜 2시간이나 밖에서 있다가 들어갈까요? 왜? 이걸 이제 왜 그런지 알고 나면 굉장히 지혜롭구나. 저게 정답이구나. 저는 이거를 비슷한 거를 굉장히 자주 많이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득을 너무 많이 본 그 실제 당사자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특강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로는 진짜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절대 읽고 끝나시면 안 돼요. 채화하셔야 돼요. 채화. 그냥 뼈에 새기고 DNA에 박아야 된다. 정말로 인간관계에 대한 바이블이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은 여러분 진짜 명저의 반열에 오른 책이에요. 저만 좋다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생책이라고 말한 책이 뭐다? 인간관계론이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처음 읽을 때 밑줄 그으셔도 좋고요. 이것도 좋을 것 같네요. 처음 읽으실 때는 이건 제가 읽는 실제 방법이거든요. 처음 읽으실 때는 밑줄 안 치시고 접기만 하는 거예요. 아 이 구절 마음에 든다. 저는 어떻게 접냐면 조금 마음에 들면 조금만 접고요. 아 이거는 진짜 이쪽은 통째로 외워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반 정도 접습니다. 반 정도. 앞뒤 다 있을 때는 이렇게 한번 접었다. 이렇게 한번 접었다. 그래서 책이 두꺼워져요. 그렇게 처음 읽으실 때는 한번 접으시고요. 두 번째 읽으실 때는 접은 데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조금 내용을 까먹었잖아요. 다시 보면서 이렇게 리마인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밑줄을 치면은 처음에는 좀 감흥이 왔는데 다시 볼 때 안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제 실제 경험에 따르면은. 그래서 조금 이제 덜 중요한 부분은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필터링 해내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이제 밑줄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읽을 때는 밑줄만 치신 것만 보시면서 내용만 보실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걸로 평가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하고 있나. 그래서 이거를 따로 어디다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제 욕심을 더해보자면은 원서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서를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다음에 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거거든요. 카톡 캡쳐온 게 있는데 자 원서 읽는 거 여러분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제가 쉽게 읽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영어 독립 단어.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좋고요.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어 독립 단어에 들어가면은 인간관계론을 저희가 레마타이제이션, 표제어 추출로 싹 다 이 원서를 분석을 해서 찐 우선순위 4천 개를 찐 우선순위 4천 개를 저희가 추려놨습니다. 그걸 다 외우면 어떻게 되냐. 이 인간관계론 원서에 나오는 단어가 고유명사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거 빼고 일반 단어는 98.2%가 커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이 전 세계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저희 윤희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 이 정도를 다 외우면은 한 1만 4천 개 정도 외우시게 돼요. 왜냐하면은 카테고리가 많지만 우리는 계속 몇 법칙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순서는 달라도 핵심으로 똑같은 단어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여긴 2천 개거든요. 회화는 프렌즈에서 뽑은 2천 개인데 거기에서 무려 1,400개가 다른 단어에 계속 등장해요. 다른 카테고리에.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출연하는 방법을 저희가 특허를 신청을 한 거예요. 이 학습 방법이랑 퀴즈가 너무 넘사벽이고 이거 이상으로 독해를 하면서 퀴즈를 푸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냥 뜻 맞추기, 영어 단어 맞추기, 그 다음에 한 칸 예문에서 한 칸이 가려져 있거든요. 그거 이제 단어 맞추기, 두 칸 맞추기,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뜻 없이 빈 칸 하나 맞추기 문장으로. 이거 어마어마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영어가 안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실사례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건 제가 예전에 이제 캡처해 두는 건데 우리 영민님께서, 박영민님께서 영어 독립 단어 캠프에서 지금 영독단으로 공부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실제로 써주신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영어 독립 단어 캠프는 여러분 영어 독립 쓰시는 분들은 다 무료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걸 주기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계속 모집을 할 겁니다. 왜? 이때 좀 인텐시브하게 외워서 사람 마음이 이렇게 내가 마음 먹어도 생각보다 그게 지속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들어오면 확실히 환경 설정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드리면은 신박사님 영상 보고 제가 여기다가 익스클루지반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이 단톡방 분들만 볼 수 있게 영어 독립 동화에서 인간관계노로 바꿨습니다. 일단 이게 너무 긍정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카테고리가 목표였는데 3천 개짜리가 목표였는데 4천 개짜리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매직이 뭐냐 아마 얘랑 얘랑 합쳐보면은 중복되는 단어가 2천 개 정도는 될 거예요. 이거 외우면은 이거는 거의 다 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간 결국에는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 여러분 1만 3천 개, 1만 4천 개 외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어민에서 대학 교육을 안 받은 분들 그러니까 약간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어의를 모르는 분들은 2만 개밖에 몰라요. 1만 5천 개 안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이렇게 찐으로 1만 3, 4천 개 여기 있는 거 다 외우고 나면은 단어 관점에서는 원어민만큼 아는 거예요. 그거를 로드맵을 완벽하게 제시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서 요걸로 바꾸셨다. 목표를 상향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시고요. 인간관계로 원서를 읽기로 했습니다. 너무 훌륭하다. 동화에서도 가끔 인간관계로 문장들이 나왔었네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기 이제 동화를 외우고 계시는데 예문으로 인간관계로 예문이 나온 거 왜? 단어가 중복되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실제 경험하는 것들이 다 이제 증언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시스템입니다. 원서 읽으면서 봤던 문장이 나오니 우와 우와 내용에 감탄하면 우와 사실 인간관계로는 다른 출판사 책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원서 구입하면서 상상스퀘어 책으로도 한글판도 다시 구입했습니다. 이북으로 한글판을 먼저 보았는데 책 앞부분에 성공으로의 지름기는 제가 가지고 있던 출판사 한글판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출판사가 이걸 황당하게 에필로그를 쓴 걸로 봤어요. 뒷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90 뭐 10권이 뭐 이게 한 20권 출간됐다면 95%의 출판사는 이게 없어요. 저희만 있습니다. 이게 인트로덕션으로 있는 건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출판사 한글판에는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성인들이 정말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건 무엇일까 라는 문구를 보았고 이 말이 정말 강력하게 이 책을 집중적으로 읽고 싶다. 신박사님처럼 원서로 읽고 싶다는 생각을 저에게 이끌었습니다. 퓨처셀프도 퓨처셀프 원서도 신박사님을 영상을 통해 보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세요. 이번에 영어독립인간관계론을 연습 영어독립인간관계론을 연습하고 원서도 열심히 읽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냥 박수가 절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써주셨는데 정말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스스로 이끌 수 있는 힘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시려 애쓰는 신박사님과 상상스퀘어의 영상 볼 때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인간관계론 실천하신 거죠?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영민님 같은 분들이 그냥 칭찬만 해주셔도 몸들 바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실제로 발전하는 모습을 공유해 주시면서 저희를 칭찬해 주시면 그냥 그날 하루는 하루 종일 힘이 나요. 며칠 갑니다. 저도 이게. 너무 그냥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한 댓글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 여러분 오디오북 있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약간 미친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기획을 하면서 그걸 공부할 수 있게 영어 독립 단어 이걸 다 분석을 해놨고 내가 그래서 원서 읽었네? 그러면 뭐로 마지막에 확인하면 돼요? 오디오북으로 무료 오디오북으로 확인하면 돼요. 중간 간 것도 없어요. 가운데 이거 진짜 여러분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너무 좋지 않나요? 난 진짜 너무 좋은데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 성우분도 외국인 성우분도 정말 우리가 좋은 분으로 뽑았어요. 그다음에 또 그것도 있죠. 이제 원서에는 데일 카네기가 싸인본 드립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해놓은 게 있는데 저희도 상호작용을 똑같이 해보려고 저도 만들었죠. 저희 감수자 저희가 감수자죠. 그래서 저희 감수자 싸인이 들어간 싸인본을 여러분들 사인이 채택드리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기 명품 수많은 인간관계로는 여러분 냉정하게 따지면 이 시장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슈퍼레드오션이거든요. 이미 번역된 책이 많아요. 근데도 명품 반열로 올리면 후발 저자에도 저희가 아마 판매량 2위 1위 이럴 거예요. 원서 이거 세트 다 합치면 저희가 1위일 수도 있고 얼마 팔리는지 모르니까 상대방은 아마 1, 2위는 확실해요. 저희는 굉장히 후발 주자인데 예를 들어 20개 번역본이 나와있으면 그럼 20위가 맞을 것 같잖아요. 저희가 2위일 거예요. 2위 아니면 1위일 거예요. 그거는 판매량만 정확하게 비교해보면 멀리 보면 결국에는 저희가 완전히 1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좋지 않나요? 이것까지 했으니까요. 진심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돕겠다는 것은 저희의 원동력이자 진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느리지만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면 이거는 제가 너무 이런 사례를 많이 겪어봐서 너무 감동받은 구절이에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워레스 브랫 도넘 학장은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와 면담하러 갈 때 뭐 면담도 좋고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좋고요. 뭐 그냥 대화도 좋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말을 할지 그리고 상대의 관심사와 동기 그냥 상대의 목적이죠.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원트죠. 원트 동기를 고려해서 그가 어떤 대답을 할지 명확하게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의 사무실로 곧장 들어서는 것보다 밖에서 2시간 정도 보도를 걷는 편이 났다. 산책하다가 그냥 생각하다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죠. 이는 정말 중요한 말이므로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반복한다. 실제 원서도 아마 이게 볼드로 돼 있을 거예요. 한 번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델 카네기가. 누군가와 면담하러 갈 때 내가 어떤 말을 할지 그리고 상대방의 관심사와 동기를 고려해서 그가 어떤 대답을 할지 명확하게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는 그의 사무실로 곧장 들어서는 것보다 밖에서 2시간 정도 보도를 걷는 편이 낫다. 이 책을 읽은 후에 오직 한 가지 즉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자신이 보는 것만큼 타인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내는 경향이 늘어난다면 그것 하나만 얻을 수 있다면 이 책은 당신의 앞날에 커다란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진짜 이거는 진리 진리 팩트가 아니라 진리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이 문단이 정말로 우리를 여러분 자유케 할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하나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제가 이거를 구체적인 사례로 언제 이걸 가장 효과를 봤냐면 제가 학부생 때였어요. 학부생 때 학부생 때면 어리죠. 그쵸? 뭐 26살? 그럼 벌써 여러분 와 17년, 18년 전 이러네요. 진짜 시간 좀 많이 흘렀네요. 그쵸? 옛날에는 10년 느낌이었는데 이제 20년 느낌으로 오고 있네요. 되게 예전인데 저는 이미 그때도 데일카넥 인간관계로는 읽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그걸 많이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의 한 부사장님이 제 멘토를 해주셨거든요. 그냥 근데 내가 너 멘토 해줄 게 아니라 제가 진짜 거절당할 그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서 제가 멘티가 될 수 있었던 영광을 누린 거예요. 그 계기가 제 인생을 진짜 그 총매거든요. 총매. 멘토는 총매거든요. 진짜 그렇게 부사장님한테 한 5번 정도 이렇게 찾아뵸던 것 같거든요. 6번 정도. 매년 매년 마지막 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제 인생이 두 배에서 세 배는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진짜로. 취업할 때도 그랬고 삼성 생활할 때도 그랬고 어떤 뭔가 이런 기준점을 봐도 이런 레퍼런스가 굉장히 높은 레퍼런스거든요. 부사장님의 사고방식을 좀 배우면서 그 다음에 청출하라고 하고 싶다는 어떤 강력한 욕망도 있었고요. 동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찾아뵙고 싶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생산기술연구소가 수원사업장에 있었어요. 삼성. 수원사업장에 있어갖고 찾아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서분이랑 왜냐하면 스케줄이 굉장히 타이트하시니까 비서분이랑 되는 날짜를 잡으니까 한 달 뒤가 나오더라고요. 이미 한다라는 스케줄이 꽉 차있더라고요. 아 이런 기회가 내 인생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사장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너네 아버지가 소개시켜줬어?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얘가 집안 빼기 좋구나. 그래서 저런 사람도 만나곤 하는데 아니에요. 성균관대에 강연을 오셨는데 다 자는데 제가 진짜 강연을 열심히 듣고 질문을 열심히 하고 읽으라는 책을 다 읽었어요. 그때 진짜로 그러니까 되게 저를 똘똘하게 보셨어요. 만나 주신 거예요. 학부생을 삼성전자 부사장이 그 다음에 그냥 부사장이 아니라 연구소 소장님이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또 당시에 어 갓 취업한 갓 취업한 제 친구랑 선배들이 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볼 겸 겸사겸사해서 두 시간 전에 갔어요. 두 시간 전에.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두 시간 전에 가서 그때 사업장에서 그 친구들이 찍어줘서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아무튼 밥 먹고 밥 먹고 그 다음에 거기 앞에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노트를 꺼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몇 번 얘기해드렸을 거예요. 질문을 계속 적었어요. 어떤 걸 여쭤볼까. 왜냐하면 이게 이게 이런 기회가 나한테 잘 안 오니까 내가 진짜 여기서 뽑아먹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혼자 질문을 계속 적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서 PDS 다이어리 아니면 그냥 적기 일기 데일리 리포트 이런 게 다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적으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안 나오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 같은 케이스는 그냥 바로 답이 나왔어요. 왜?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겠다. 일단은 이분 시간이 바쁘고 정말 이분이 어떤 시간의 부가가치가 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데 제가 시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 할까? 하니까 이거 헛소리잖아. 이 질문은 뭐야? 내가 확답을 듣고 싶은 거잖아. 이 질문은 뭐야? 이건 답이 없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20개 정도 원래도 적어갔었는데 그걸 다시 보니까 질문할 게 한 4, 5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준비 안 하고 들어갔으면 횡설수설을 엄청나게 했겠죠. 횡설수설 그러면서 진짜로 순수한 마음도 있었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고 이분이 정말 달성한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2시간이 넘게 걸려왔고 아직도 기억나요. 아 이거 진짜 리마커브란 에피소드다. 부사장님이 너무 신나서 저랑 얘기하다가 제가 소변이 마려운데 화장실도 못 가고 아 이제 끝나가지고 화장실 가야겠다고 했는데 어떤 상무님을 불러가지고 저를 견학을 시켜줘서 그거를 제가 멍청하게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그거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아우라에 눌려가지고 화장실에 못 가서 진짜 바지에 쌀 뻔했어요. 진짜 인생에서 소변 오래 참은 거 탑3 안에 드는 경험이었어요. 진짜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참았어요. 왜냐면 다 귀한 시간 내주신 거니까 그 추억이 또 떠오르네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뭐 이렇게 회사의 대표님들 제가 이렇게 B2B가 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냉정하게 을이죠. 제가 이제 계약을 따야 되니까 이런 분들도 만날 때도 시간을 확실히 많이 준비하고 가죠. 근데 어디 요 최근에 제가 지방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갔다 왔거든요. 그런 거 이제 가서 대화할 준비를 해요. 대화할 준비를 하면서 이분들을 뭘 원할까 이분들은 어떤 얘기를 좋아할까 그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제가 분당이 사니까 탄천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출발 쭉 해서 이렇게 돌아오면 40분 코스가 있고 1시간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코스 40분 코스 이렇게 자주 도는데 그래서 가끔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실제로 뭐 1년에 2, 3번 정도 만납니다. 한 5번 정도는 만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사진 찍어드릴까 하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민망한 순간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실제로 보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혼자 걷고 있는데 중얼중얼중얼 하면서 걷습니다. 중얼중얼중얼 그러니까 혼자 한 말 약간 미친 사람 두 개예요. 영어 연습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미팅이 있을 때 그분이랑 어떤 대화를 나눌지 시뮬레이션을 자주 해요. 아니면 어떤 우리 직원분들이랑 중요한 대화를 나눠야 될 때 저는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시뮬레이션 그것도 있어요. 여기 링컨한테 배운 거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화가 내는 거를 혼잣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묻어요. 그건 우리 링컨 선생님한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게 100% 똑같은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의 맥락은 뭐 90% 이상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정말 뭐 매 순간 하고 있어요. 이게 필요한 순간에는 이거를 매번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의 작은 그릇을 키워준 책인데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원서 읽으라고 강조하겠어요. 제가 이거 원서 읽으면서 좀 깨우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번역본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운이거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운을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 제가 만약에 이거를 그냥 원서를 먼저 봤거든요. 그냥 번역본 읽었으면 이렇게 감명까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책이 아까진 했겠지만 이게 채화가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게 좀 깨닫는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말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때요? 당연한 건데 우리가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당연한 건데 안 해요. 그래놓고 힘들다 거지 같다 쓰레기다 뭔가를 욕하고 비하를 해요. 당연한 건데 안 해요. 당연한 건데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좀 많이 행복하거든요. 요즘에 그 이유를 제가 맨날 곱씹어보거든요. 당연한 거 열심히 해서 그런구나. 그게 항상 결론이 나서 고 대표님이랑 저랑 한 달에 한 다섯 번씩 하는 말이 있어요. 뒤지게 열심히 살아야 돼. 웃겨. 우리도 맨날 말하면서 좀 무한한 정도 똑같은 얘기지만 맨날 서로에게 형이 맞아. 뒤지게 열심히 살아야 돼. 어제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뒤지게 열심히 사다 보니까 자꾸 뭔가 기회가 보여요. 그다음에 행복이 조금 더 깊어진다고 말해야 될까? 그런 어떤 느낌과 바이브를 여러분들이랑 나누는 게 제 소원이죠. 소원. 그래서 진짜 이 악물과 여러분 이거 50개 찍는 거거든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막 밀려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또 여러분들한테 너무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없었으면 이게 50개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보는데 왜 찍겠어요. 그렇죠? 찍으면서 최대 수혜자는 저였던 것 같아요. 저였던 거.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느낀 거 이상으로 더 느끼고 더 체화되고 더 실천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진짜 섬기는 자세로 열심히 여러분들 이게 보자 하고 돕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